안녕하세요. 한성자동차 강남전시장 프로덕트 엑스퍼트 성민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S 클래스에서도 최상위 트림인데요. 쉽게 볼 수 없고 쉽게 구할 수도 없는 귀한 차량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차량 길이만큼이나 이름도 긴 마이바우 S650 풀만 차량입니다.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부를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일단은 라디에이터 그릴 쪽인데요. 이쪽을 보시면 지금 수직 세로 그릴로 되어 있어요. 세로 그릴은 핀 스트라이프 정장으로 착안하여 만든 디자인인데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트림도 마찬가지로 핀 스트라이프로 착안돼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19세기 초 영국 은행가들이 부하 명예를 상징하는 그런 정장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라이트도 보시면은 최상위 트림답게 멀티빔 LED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측면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측면으로 보시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게 일단은 19.5인치 미셸린 타이어고요. 불판 휠이라고 많이 알고 계신 10홀 디자인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편평비도 그렇고 폭도 그렇고요. 다른 일반 차들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데요. 이거는 다 이제 또 이유가 있어요. 더 길어진 차체와 무게 때문에 고안해서 만든 휠이라고 보시면 되고 리무진 차량답게 굉장히 길어요. 영상으로는 확인이 잘 안 되실 테지만 리무진 차량 중에서는 지금 현재 편존하는 리무진 차량 중에서는 가장 긴 휠 베이스와 안쪽의 레그룸, 전장 길이, 전장 길이는 6.5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하실데도 약간의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만큼 승차감이나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걱정을 따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사이드 쪽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쪽에도 전자동이 따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 중에 긴 차량 길이로 인해서 자기 차량에 대해서 위치를 알리는 역할도 할 거고요. 다른 특이사항은 이제 윈도우 쪽을 보시면 지금 밖에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안쪽에는 전동 커튼이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이라든지 프라이버시 이런 게 잘 지켜져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트렁크 쪽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이바우 다운 구성품은 일단은 여기 보이시는 마이바우 전용 쿠션이 있습니다. 마이바우 각인도 그려져 있고 편하게 뒷좌석에서 쿠션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전용 차 덮개가 있습니다. 일반 S클래스나 마이바우 차량에는 제공이 되지 않는데 풀만 차량에는 전용 차 덮개가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이전의 S클래스에 비해서 폭이 조금 많이 넓어졌어요. 6cm 정도 넓어졌기 때문에 짐을 실으시거나 골프백 이런 물건들을 실으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나머지 기능은 뒷좌석에서 탑승하고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뒷좌석에 탑승을 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레그룸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제 키가 180cm 정도가 되는데 두 다리를 뻗었을 때 앞 좌석에 닿지가 않고요. 누워서 갈 수도 있을 정도의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행기 1등석 시트는 타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탄다면 이런 느낌일 것 같고요. 이 공간을 지금 보시면 일단은 시트는 두 개의 좌석밖에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앞에 마주보는 좌석이 두 개가 더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동식으로 접고 펼 수가 있습니다. 버튼은 콘솔박스 안쪽에 버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운데 있는 버튼으로 전동식으로 시트를 내리고 이 옆 좌석도 마찬가지로 버튼을 이용해서 시트를 펴고 접을 수가 있는데 뒷좌석은 총 4명의 승객이 탑승을 할 수가 있겠고요. 뒷좌석 시트에서 보시면 이 앞 좌석 그러니까 2열 부분을 지금 다시 접어놨어요. 그러면은 모니터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기존 S클래스와 같이 DMB를 시청하거나 아니면 임포테인먼트 다른 기능들 마사지 기능 이런 차량의 메뉴들을 따로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시트를 다시 폈을 때는 이 모니터가 없어지잖아요. 그때는 유리창 쪽에 18.5인치의 큰 화면을 다시 펼 수가 있죠. 이렇게 큰 화면으로 어떤 것을 보실 수 있냐면 오른쪽에 있는 이 모니터와 연동이 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좌석, 뒷좌석에서 모니터를 이용해서 DMB를 틀거나 라디오, 차량 메뉴 등을 보실 때는 같이 연동이 돼서 조금 더 큰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답답하거나 전방의 상황이 궁금할 때는 콘솔 박스 안에 있는 동그란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18.5인치 화면에 전방 상황을 이렇게 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궁금하실 때는 이 버튼을 이용해서 전방 상황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TV까지 넣게 되면 전방 유리창이 지금 시야가 확연히 보이게 됩니다. 앞좌석과 뒷좌석의 공간을 분리하고 싶으시면 옆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투명 또는 불투명으로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는데 불투명이 됐을 때는 전방에서 뒷좌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동 커튼과 이런 불투명 차단 클래스를 이용하면 완벽한 프라이버시 공간이 지원이 되고요. 투명으로 해놓으셨어도 저 유리 글래스를 다시 밑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차량과 마찬가지로 원활한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게 되는데 프라이버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글래스를 다시 위로 올려서 차단을 시켜놓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궁금하신 게 또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글래스를 차단했을 때 앞좌석의 운전자 분과 뒷좌석의 승객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느냐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야 되냐 이런 궁금한 질문 사항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버튼 하나로 또 해결이 됩니다. 여기 보이는 핸드폰 무선 충전 거치대 옆쪽에 보시면 버튼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 버튼을 당기게 되면 인터콤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튼 하나로 앞좌석과 마이크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글래스는 차단이 되어 있더라도 그냥 말씀을 하시면 바로 옆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가능하고요. 뒷좌석에서도 켤 수 있고 앞좌석 운전자가 버튼을 앞좌석에서 또 눌러서 뒷좌석과 전화 연결을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버튼은 전동 커튼 버튼이에요. 계속 당기고 있으면 전동 커튼이 닫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뒷좌석과 사이드 쪽 그리고 뒷유리 전동 커튼이 다 닫히게 되므로 완벽한 열 차단이라든지 아니면 프라이버시 공간 이런 거를 지킬 수가 있고요. 다시 눌러서 커튼을 열겠습니다. 썬루프는 기존 S 클래스나 마이바우 같은 경우는 뒷좌석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열고 닫을 수가 있었는데 따로 개폐는 안 되고요. 보이는 것처럼 여기 이제 전동식 가죽으로 된 커버를 열고 닫는 버튼과 썬루프를 열었을 때는 열이 그래도 들어오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이 완벽히 되는 틴팅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직 스카이 컨트롤 파노라믹 썬루프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버튼 하나로 마찬가지로 투명과 불투명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블루 색상으로 바꿔놨을 때는 불투명이 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완벽하게 할 수가 있고 다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투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거나 조금 더 개방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열어놓을 수가 있겠고요. 콘솔 박스를 닫고 제가 냉장고 쪽도 확인을 한번 해드릴게요. 일반 S에서는 옵션 사항으로 적용이 됐었던 건데 마이바흐 풀만 차량에는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이렇게 열었을 때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와인이라든지 와인잔 등을 따로 보관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꺼내서 언제라도 마실 수 있게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냉장고에서 와인을 꺼내거나 아니면 음료수라든지 따뜻한 음료, 차가운 음료 상관없이 기호에 맞게 여기도 컵홀더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컵홀더도 일반 컵홀더와 다르게 올려놓고 냉온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버튼 하나로 그래서 여기서 버튼을 눌렀을 때 파란색 불이 들어오면 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고 여기 보이시는 빨간 불은 조금 따뜻하게 유지를 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기호에 맞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쪽 팔걸이에는 제가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전동식으로 접고 펼 수 있는 2열 시트 쪽이 있죠. 이쪽 자석에 열선 시트를 따로 펼 수 있는 버튼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쪽 보시면 이제 커튼이 있어요. 이쪽도 전동식 커튼을 열고 닫는 버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겠죠. 여기서도 답답할 때 옆으로 시선을 돌릴 때 밖에 풍경을 좀 보거나 그렇게 이용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안쪽에는 또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따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보통 움직이는 사무실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수납 공간도 잘 돼 있고 테이블도 준비되어 있고 음료라든지 보관도 따로 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활용성 있게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바흐 풀만 뒷좌석에는 특이한 계기판이 준비가 돼 있는데 이거는 풀만 차량에만 준비가 돼 있는 기능이에요. 후석 계기판인데 총 세 가지가 있죠. 마이바흐의 상징 풀만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맨 왼쪽은 현재 시속 속력을 나타내는 계기판이고 가운데 거는 현재 시간 그리고 마지막 거는 외부 온도 그래서 세 개의 후석 계기판이 따로 준비가 돼 있고요. 스피커는 총 26개가 들어가 있고요. 또는 아시다시피 붐메스터 하이엔드 3D 서라운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은은한 조명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조금 더 고급스럽게 안에서 볼륨감 있는 그런 스피커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 이쪽 버튼으로 또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버튼을 눌러보면 색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빨간 불은 열선 시트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파란 불이 들어오겠죠. 이거는 이제 통풍 시트 마찬가지로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기능도 가능합니다. 보통 시트를 뒷좌석에서 이 맞은편 자석에 사람이 안 앉아 있을 경우는 충분히 더 눕혀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받침대 버튼을 이용해서 종아리 받침대를 더 위로 올린다거나 그리고 시트를 앞으로 조금 더 밀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버튼을 이용해서 조금 더 시트를 누워서 갈 수 있는 포지션으로 만드신 다음에 편하게 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메모리는 하진 않았지만 보통 다 맞춰놓고 M 누르고 숫자 누르면 저장을 할 수가 있으세요. 네, 그럼 제가 나머지 기능은 운전석으로 이동을 해서 설명을 따로 드릴 건데요. 일단은 내리겠습니다. 피디님 혹시 문 닫을 때 다른 방법으로 닫는 거를 혹시 알고 계실까요? 들으신 게 있거나 방법은 모르겠고 보통은 밖에서 닫아주거나 열어주지 않나요? 보통은 밖에서 닫아주거나 아니면 손잡이를 잡아당겨서 닫는 경우가 있을 건데 풀만 차량에만 여기 버튼이 따로 준비가 돼 있으세요. 이 사이드 쪽을 보시면 좌우측으로 버튼이 하나씩 있는데 이게 바로 당기게 되면 전동식으로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당기고 있으면 문을 자동으로 닫을 수 있는 기능이 따로 준비가 돼 있고요. 열 때는 그냥 평상시처럼 내릴 때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머지 기능은 운전석으로 이동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장에는 4개의 버튼이 위치해 있는데 첫 번째 버튼은 인터콤 시스템 기능인데요. 이 버튼을 당겼을 때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때는 띵동이라는 소리와 함께 뒷좌석과 전화 연결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PD님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전석과 뒷좌석에서 필요할 때 버튼 하나를 이용해서 원활하게 소통을 바로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 버튼은 TV라고 적혀 있습니다. TV는 눌렀을 때 이렇게 18.5인치 모니터 화면이 위로 올라오게 돼 있고요. 다시 반대로 당겼을 때는 원래 위치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버튼은 전동 파티션 일렉트로 크로밋 파티션인데 눌렀을 때 글래스가 위로 올라가죠. 이때는 앞좌석과 뒷좌석 공간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소음 차단이 완벽히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또는 회의라든지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글래스를 올려놓은 상태로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투명과 불투명이 있었죠. 버튼을 한번 당기면 이렇게 투명이 되기도 하고 한번 누르면 다시 불투명이 됩니다. 투명일 때는 당연히 시야가 보이고 불투명으로 하셨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파티션을 열고 닫는 기능이 세 번째 버튼이고 마지막으로 위치해 있는 버튼은 전동 커튼 버튼입니다. 내렸을 때는 전체의 전동 커튼을 한 번에 작동을 할 수 있는 거고 다시 위로 올렸을 때는 전동 커튼을 한 번에 여는 기능 그래서 이 네 가지 버튼이 차이점이 되겠고요. 그 위에는 어차피 다 동일한 버튼들이라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내등 관련된 버튼과 SOS라든지 아니면 미 버튼으로 메르셀스 미 활성화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일치해 있고요. 지금까지 S650 풀만 차량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강남 전시장 프로덕트 엑스퍼트 성문형이었습니다. 더 많은 영상도 업로드 될 예정이 오니 궁금하신 거는 가까운 한성자동차 전시장으로 문의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